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대주주 양도세 3억을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나왔죠. 속보 소식이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싸늘하게 분위기가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지금 보시면 나스닥 선물은 별다른 특이상이 없죠. 특이상이 없는 상황인데 코스닥이 오히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코스닥이 좋았죠. 그런데 코스닥이 싸늘하기 쉽고 다시 코스피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일본 증시 0.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 큰손들이 주로 많이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개인 큰손들이 이런 코스닥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자금들이 좀 많죠. 그런 상황인데 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3억 계속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분위기가 오전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지죠. 코스닥 쪽에 낙폭이 과대했던 이런 종목들 반등을 좀 꾀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죠. 지금 미국 경기 부양치 중단 이런 소식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분위기에서 지금 다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주로 다루는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이제 조금 버티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이 딱 나오고 외국인들이 완전히 팔아버리고 있죠. 대주주 3억 양도서 이 소식으로 이제 외국인은 매도해버리고 기관도 같이 매도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이 코스닥을 완전히 패대기를 다시 또 쳐버리고 있죠. 이 거래소 쪽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좀 들어오다가 다시 좀 매도 방향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데 이 코스닥 외인들이 쭉 들어오다가 완전히 밀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도 쭉 들어오다가 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시점이 홍남기 부총리 3억 그대로 추진한다 이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외인 기관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지금 그러면 많이 내려놓은 상태지만 굳이 지금 내가 매수를 할 필요가 있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외인하고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쭉 사가지고 좀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 좀 던져버립니다. 개인들이 주로 이제 많이 개인 큰 손들이 투자해서 주가를 좀 받쳐놓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외인 기관들 팔면 되는 거죠. 팔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왜 팔아야 되느냐. 왜 팔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매도를 계속 이렇게 전개를 해서 주가를 굳이 매수해서 주가를 끌어올려 놔봤자 결국은 이제 개인 큰 손들이 양도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물량이 이제 꾸준히 나올 건데 굳이 내가 그런 부분을 받아줄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사서 올린 종목들 한 축을 담당하면서 물량을 많이 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큰 손들 돈 많은 개인 큰 손들 많이 있죠. 일단은 머리수가 엄청납니다. 개인들이 외인하고 기관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시장이 훨씬 더 크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크게 주가를 자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좀 많이 가진 그런 개인 투자자들도 꽤 많죠. 그런데 그런 한 축이 이제 양도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슬슬 이제 움직이겠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이 소식이 지금 따끈따끈하게 집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지금 코스닥 쪽이 제약백이 오전에 상당히 좋았었죠. 상당히 좋았었는데 조금 분위기가 이제 좀 식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광동제약 이런 것도 보면은 쭉 올라서다가 9%까지 갔다가 쭉 밀렸죠. 2% 정도 대전화금도 좀 올라가다가 윗골이 많이 달고 있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주주 양도세 부분이 아무래도 이 투자 심리를 좀 낮추는 그런 위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전도 좀 올라서다가 밀리는 모습이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바이오니아도 좀 올라서다가 3%나 밀려버리고 있죠. 액세스 바이오도 6%나 밀려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오늘 뭐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외인하고 기관들이 주로 많이 관여를 하는 이런 종목들은 크게 개인들이 크게 좋아하지 않는 이런 종목들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크게 개인 큰손이 관여해가지고 주가가 크게 좌지우지되는 이런 종목들이 아니죠. 이런 종목들은 삼성생명, 제1기획, SKX,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외인하고 기관들의 싸움이 크게 일어나는 이런 종목들이죠. 삼성전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쪽은 오히려 지금 좀 잘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특히 개인 큰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제약바이오 쪽인데 오전의 분위기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외인하고 기관들이 완전히 가지고 노는데 더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 큰손들이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물량들을 어쩔 수 없이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죠.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11월, 12월 되면 그런 분위기가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많이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은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분위기를 또 이용해서 외인들이 한번 또 크게 내려쳐버리는 그런 분위기를 또 잡아가고 있죠. 기관도 기회는 있다다 싶어서 열심히 외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히려 거래소 쪽은 오히려 이제 다시 매수 쪽으로 좀 돌아서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상당히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중단 이렇게 해버리고 있고 이 3억 대주주 이 부분은 허무하게 지금 밀려버렸죠. 다 필요 없고 그대로 추진하겠다. 수장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방법이 없었나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질의하고 또 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정권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방법이 없죠. 그런 의견 다 필요 없어. 그래도 진행할 거야. 2017년도부터 정부에서 하라고 한 부분이니까 나는 그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정신은 이제 또 계속 갇혀 있겠죠. 계속 갇혀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게 수급이라는 부분이 아주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언제 그런 부분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좀 보면은 SK바이오팜을 보시면 보호예수 걸려 있다가 기관들의 보호예수가 딱 풀려버렸죠. 풀려버리니까 나 먼저 팔겠다고 막 팔아버렸죠. 이렇게 이제 매도가 매도세가 상당히 우위를 점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니까 이게 뭐 외인들이 좀 사고 있지만 이 보호예수 풀리면서 순간적으로 수급이 꼬여버리는 거죠. 꼬여버리는 겁니다. 기관들의 보호예수 물량 팔아버리죠. 이렇게 막 팔아버리니까 매도하는 물량이 많고 이걸 바치는 게 개인하고 외인이 좀 바치고 있지만 역부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한 10% 정도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시장에서 언제 이렇게 개인 큰손들이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순간적인 수급 불균형 때문에 크게 밑으로 크게 밀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매년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싫다 그러면 이제 이 돈들이 빠져나가겠죠 시장에서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수급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이제 분산이 되어 버리면 우리 시장의 체력 자체가 아주 약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외인 기관들이 잡고 흔들기 좋죠. 훨씬 더 크게 확 끌어내렸다가 또 이제 올리는 것도 외인 기관들이 그냥 올리면 올라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자제우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버렸다. 여기에다가 이제 공매도까지 다시 내년에 재개되면 정말로 지금 뭐 너무나 비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은 좀 상황을 좀 보고 이렇게 시장의 이런 혼동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해줘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짤 없다. 그냥 계획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크게 지금 좀 어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 제약바이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은 개인 큰 손들이 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주 큽니다. 개인들이 움직여서 개인들이 움직여서 외인 기관이 팔아 되더라도 개인들의 힘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제약바이오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제약바이오 쪽에 크게 한 축을 담당하던 힘이 좀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부분은 이 제약바이오 섹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상당히 좋지 않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외인들 상당히 크게 막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흔들어 대고 그러나 지금 시장은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해 있는 낮은 위치에 있는 상황이죠. 낮은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흔들리는 그런 분위기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제약바이오는 지금 계속 연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물하고 이런 게 모든 게 다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 지금 이 NDA 승인증이라는 가장 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좀 희미하게 지금 명확하게 지금 뭔가를 입장을 밝히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연말로 갈수록 조금 하락 압력이 좀 나올 수 있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로 왔을 때 하락 압력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